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권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같이 읽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을 위한 신앙성장의 멘토링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에 키워드를 공유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제도 그제도 그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큐티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생각으로 풀어버리면 그날 우리에게 주셨고 또 큐티하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영감이 확산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납니다. 어디에서 끝이 나요? 내 마음 안에서 끝이 나요. 나도 알아. 나도 다른 방식이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내 얘기를 써버리면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그건 제가 큐티들을 다 읽어보면 그날 큐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훌륭한데 특히 남자 성도들 굉장히 훌륭한데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는 느낌이에요. 그러지 않고 달려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제자반에서는 그렇게 해요. 앞에 사람이 큐티를 나누면 그 안에서 맞아 맞아 참 고생했네. 요즘 덕감이 심하지. 그 얘기도 물론 좋은데 꼭 건강해지세요. 빨리 조속히 회복하기를 기도해요. 대박나세요. 출장 잘 갔다 와. 다 좋아요. 따뜻하고 정겹고. 그런데 말씀이 달려나가려면 그 사람이 붙들린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좀 찾아내서 함께 다시 위더개변. 그리고 함께 같이 공유해주고 거기에 내가 같이 참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슬이 돼서 이어져요. 그리고 바통이 돼서 연결이 되는 걸 경험해요. 경험해요? 못해요? 못해요? 하죠.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게 우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DNA가 계속 이렇게 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결론을 내려버리면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달려나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함께 확상이 되어야 해요. 설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신 것을 갖고 나누는 거예요. 제가 꾀를 내가지고 이것저것 책을 뒤지다가 여러분을 뭔가 위버레이든 할 수 있는 말을 찾아가지고 이 말 저 말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들릴지라도. 그래서 그 말씀들 가운데서 핵심들을 여러분이 잡아내서 같이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비전과 그리고 축복의 실마리들이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우세요? 어려울 리가 없죠.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죠? 이해가 분명히 되셨죠? 그렇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신앙상식으로 풀어버리면 거기서 끝나요. 그래 오늘 뭐 목사님이 요즘 좀 답답한가 봐. 좀 열심을 품고 먼 점에 든 사람들 예배 잘 나오고 예수 잘 믿자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주 평범한 얘기가 돼버려요. 그게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워딩들이 있다고요. 신앙의 핵심 키워드들이.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눠주자. 그죠? 이분이 예를 들어서 초신자인데 아니면 오래 믿은 사람인데도 항상 큐티가 우리하고는 다르고 이상하고 약간 새나라 가는 게 자꾸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가 말씀에 붙들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내죠. 성령님은 그걸 찾아내는 거죠. 좋은 선생님은 그걸 찾아내는 거죠. 이 학생 안에 어떤 모티브가 있는지. 아 애가 이것을 붙잡았구나. 그러면 그것을 격려해 주고 그것을 증폭시켜주고 유발시켜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뭔가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서로에게서. 그러면서 그걸 찾아내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공유해 주고 그리고 격려해 주고 증폭시킬 때 거기에서 성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티브를 찾아내고 캐어내자. 그런 거예요. 제일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아휴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 이 말이 제일 낙심되는 말이에요. 낙심되는 말이에요. 그래 결국은 말하기 나름이구나. 그냥 늘어놓는 것이구나.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보석을 찾아내는 거예요. 원석을 찾아내서. 어차피 다이아몬드의 면을 깎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깎으세요. 깎으시고 정금같이 그리고 가장 귀한 보석같이 만드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도구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 말씀들을 찾아내세요. 조리 있게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조리가 없어요. 조리? 신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조리 있게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 말씀만 찾아내세요. 어차피 진검다리예요. 우리가 복개공사. 우리가 한때는 한강에다가 복개공사를 하려고 했잖아요. 다리를 수도 없이 놔서. 그러니까 멋이 없잖아요. 모두 다 다리를 만들어버리면. 진검다리는 되게 멋지고 멋있는. 개울을 건너는. 그래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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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는 건데. 그러면 성령께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끝나고 이 기도로 요약하는 건 우리 부목사람들 불쌍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게 됐냐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해서 요약하려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평범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람들에게도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핵심 키워드만 잡아라. 핵심 키워드만. 어제 유지원 목사님이 잘 잡았어요. 내가 잘했다 했더니 어차피 목사님 말인데요. 내 말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거죠. 말씀 속에서 핵심 키워드를 잡아. 그리고 그걸 같이 공유해. 그러면 우리가 함께 다 공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와 동의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팀 스피릿이라고 불러요. 팀이 있는 데서는 모두 다 이것이 중요한 가치예요. 팀 스피릿. 전에 삼성물산 전무이셨던 집사님은요. 주일로 와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 적으세요. 회사 가서 다 이렇게 써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고 있으면서 제가 경영에 써먹은 게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큰소리치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데 여러분이 신뢰가 없을까 봐. 믿고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을 서로 공유하고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쉐어링의 원리입니다. 나눔의 원리예요. 그냥 서로 공감해 주자.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의 트렌디한 언어이지만 우리는 공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메마른 땅과 사막을 적시고 사막에 샘이 터지고 광야에 길이 나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사자굴의 어린 양 아 어린이가 손 아니지 사자굴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 놓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 시원의 대로가 열리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계속 계속 공유되고 전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끊기지 마세요. 끝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계속 계속 흘러가게 하세요. Let it go. 영어도 못하면서 믿음의 능력과 원리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 믿음의 원리가 쭉 나오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시야가 보이고 눈이 뜨여지셨기를 바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정말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 이것은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 이전까지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죄악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깨트렸어요. 선민의식을 만번 양보해서 바리세인 중에도 겸손한 사람 있잖아요. 진실하고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도 뭔가 겸손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선민 괜찮아.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왜 싫어했느냐 하면 자기들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건 사실은 눈물겨운 거였어요. 말라기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는 사랑한 거 맞아요? 늘 그런 뼈아픈 가슴을 안고 있었는데 무슨 우리 한국 민족이 흰옷과 노래를 사랑하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그리고 모든 외적의 침략을 맞서 싸우면서 눈물겨운 동질성을 유지해왔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엔 약간 피해의식이야. 그런 우리를 못나다고 말하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라는 즉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갇혀져 있고 폐쇄적이고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면 우리는 화날 거야. 그러니까 즉 정죄받는 것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냐고요. 공부를 잘한 사람은 여러분은 다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일 텐데 피해의식이 많아요. 내가 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는 줄 알아? 그런데 공부만 잘하고 다른 것은 모르는 그렇다고 말하면 내가 너무 상처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얼마나 엄마는 왜 뿔이 나요? 내가 니들 먹이고 그리고 왼수 같은 신랑 그래도 잘해주려고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안 하고 다 참았는데 니들이 그걸 몰라주고 내가 정죄받는다면 나는 뿔 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정당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경건했던 사람들이 왜 싫어했느냐 하면 정죄받는 느낌 때문에 그래요. 정죄받는 자기들이 선민으로 사는 것이 자기들의 뜻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선민의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해서 지키고 지켰는데 예수님이 그걸 깨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어리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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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누구까지 인정하냐면 아브라함과 모세까지 인정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모세까지 특히 그 중에서도 그들에게 선민의식의 울타리를 와꾸를 장해준 틀을 장해준 모세가 그 유대교회에는 마치 조상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모세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뭐를 알았어요? 하고 물어봐요. 당신은 종교를 창시했나요? 율법 종교를 창시했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모세가 황당하게 이를 때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세는 도대체 뭐를 어디까지 알았겠느냐? 그런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모세에 비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누구? 누구? 신약이에요 그게? 지금 약간 아침이라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신약에서 모세에 비길 사람 아 모세냐 엘리아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으니까 신약에 나오긴 나오네요. 아이오 엘라이저? 뭐 물어보잖아요. 아니 나는 엘리아가 아니야. 그 엘리아를 말하는 거죠. 유성민을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순수하게 신약의 사람으로 모세에 비길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요? 바울 좀 너무 많이 나갔어요. 고천에 예? 오 세례의 왕 세례의 왕 그리고 또 아 피러 피러 베드로 베드로 그쵸? 베드로가 모세보다 뭐가 부족해요? 한 개도 안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어떤 완결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 대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로마 교황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 아 물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다 믿긴 하지만 왜 이렇게 베드로를 높여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높일 만한 사람이에요? 깜냥이에요? 아니죠. 나도 조금 노력한 베드로야. 단점은 충분히 공유해요. 베드로하고 같이 충분히 공유해. 단점은 공유하는데 나머지는 약간 2% 부족하긴 한데 조금만 노력하면 베드로야. 근데 베드로가 사실은요 얼마나 얼척 없는 줄 아세요? 가이사라야 빌리뽀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아까 얘기하는 거 엘리아라 뭐라 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가 나사면 그 다음에 이제 따라해야지 하고 참 눈치 보고 있으니까 얼척 없는 베드로가 퍽퍽 나서는 거예요. 나섰는데 그의 말이 뭔가 기대 바뀌었어요. 너무 뜻밖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십자가에 못 박힐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힐 말인데 그 말을 베드로가 덜썩 퇴버리네요. 근데 그걸 두고는 제자들이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무도 그 생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휴 말은 잘해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건 나중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만났을 때 한 얘기예요.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몬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신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의 종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화려하게 등극합니까 이제 교황으로 그래서 엄청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림도 없어요.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이 권한당하시는 얘기를 이제 비로소 하시니까 베드로가 아 안돼요. 안돼요. 그러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불러가라. 예수님에서 아주 바짝 깨트리셨어요. 노른자를 팍 깨듯이 베드로를 팍 깨버리셨어요. 베드로는 그런 존재밖에 안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 질문만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큰 개시의 빛을 받고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고백하지만 그가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때마다 아마 물어볼 거예요. 야 베드로 이리 와. 너 나를 그렇게 고백해놓고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이놈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빛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들이 다 진정성이 있어요. 왜 진정성이 있느냐. 그가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 좋아요. 뭐가 그래요. 이런 모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플라시보 뭐예요. 포지티브 띵킹 뭐예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인드 컨트롤 뭐 그런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아침마당 같은 데 찾아다녀야 돼요. 무슨 부부간의 사이좋게 지내는 법 뭐 애가 속속일 땐 어떻게 하나요. 뭐 그런 이야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서 실망해요. 교회 와서 우리는 좋은 얘기 들으려고 왔는데 목사님은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가 칭찬받더니 갑자기 천사의 반열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교를 하나 차렸네요. 무슨 백년사 무슨 무슨사 하듯이 하나 개인사찰 종교법인 등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주 베드로 했었어요. 그게 뭐예요. 유대교가 그와 같은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모세가 갑자기 이제 어디서 관을 하나 맞춰가지고 집 하나 정자 하나 지어가지고 모세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가라 모세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말도 못하는데 사람 붙여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엔터 가서 말해 저 죽이려고 할 텐데요. 걱정마 내가 지켜줄게. 모세가 뭐를 알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늘 말씀은 그러면 모세가 가졌던 건 뭐냐고요. 그가 가졌던 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뭐를 하나 주셨느냐. 히브리서는 믿음을 주셨다고 말해요. 믿음. 믿음은 장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너는 다 몰라. 베드로가 뭘 알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고백들을 다 했지만 여기가 저사원이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기는 천막에 들어가지도 않겠다고 얘기한 착한 베드로이지만 그가 뭘 아냐고요. 뭘 알아요. 여기에 있는 이 목사는 뭘 알아요. 도대체 1년 후에 자기 운명을 알아요. 아니면 교회의 미래를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알고 복음 안에서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내 병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전부인 거예요. 히브리사는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로 돌아간다고 어디로 돌아가? 신의 산으로 돌아간다고? 모세의 율법 그 선민의식으로 돌아간다고? 그 자존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모세한테 돌아가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누가 말해요? 목사님 몰라요. 제 마음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다 맞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맞아요. 모른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미아리 점장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우리에게 병고치는 은사를 줬으면요. 그 인도의 유명한 신유사학자의 쫙 양복이 있고 요즘도 하시는지 몰라요. 이제는 돌아가셨나 몰라. 그 배 누군가 있어요. 옛날에 신유 채널 틀어보면 하얀 양복이 이렇게 있고 항상 보면 막 일어나라 일어나라 막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막 후원 계좌 계속 뜨고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언젠가는 그도 주님을 만나서 그런 은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독립해버린 거야. 그렇죠? 방송국 하나 만들고 채널 하나 만들어서 독립해버린 거예요. 홈쇼핑처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은 가이사리아 빌리버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란의 하늘의 빛을 초자연적인 빛을 이렇게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성냥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의 시력을 띄워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내 거다. 내 거다. 내 은사야. 내가 반을 받았으니까 나는 천사의 말을 할 줄 알아. 내 은사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혀가 말린 것에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은 셋째 하늘의 꿈을 꾸었지만 그건 주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발설을 안 한 거야. 주님이 이루실 꿈을 내가 발설한다고 내가 주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14년이 지난 다음에야 내가 셋째 하늘의 꿈을 꾸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요 가슴이 저릿저릿저릿저릿저릿합니다. 그는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뭔가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그래서 자랑을 못해요. 왜냐하면 좀 장애가 있기 때문에요. 뭔가 모자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도 마음속에서는 아 애가 분명하게 이것을 이겨내고 자기 몫을 할 거라는 뭔가의 확신이 있어요. 그게 나만의 맹목적인 애정인가 아니면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러나 그 확신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에이 못난 녀석 쯧쯧하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동네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학교 선생님이 얘는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해도 엄마는 그 확신을 버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가슴이 저릿저릿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석영된 사람을 거쳐요. 이 존 뉴턴의 신앙 고백은 바로 요한복음 9장과 자신을 오버랩시키면서 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I once lost but now I a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그 얘기는 바로 이 날 때부터 석영된 사람 잃어버린 자였지만 나는 다시 발견됐고 그리고 나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석영된 사람을 거치셨는데 언제 거치셨냐면 안식일에 거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바리세인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사단이었느냐? 아니죠. 그러나 주님을 거스리고 방해함으로 그들은 결과적으로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고 그들은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선 안됩니다. 그런데 바리세인들은 뭐를 갖고 걸었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거쳤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트집을 잡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율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증오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뜬 사람을 잡아다 놓고 신문을 합니다. 집요하게 신문을 해요. 처음에는 그 부모를 잡고 신문을 합니다. 출교를 할 거야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말 잘해 말 잘해야 돼 니들 아주 집단으로 출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불이익을 줄 거라고 혹은 너희들이 블라스페미로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차할 수도 있어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눈은 우리 아들이 떴는데 왜 우리 보고 그러세요?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가서 직접 물어본 거야. 네가 어떻게 하다가 눈을 떴느냐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느냐 하고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답답해서 아니 왜 그러세요? 제가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제가 보지 못했으나 지금은 본다는 것 뿐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안식이를 어기고 그가 죄인이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 장님이 바리세인들을 잘못 건드렸어요. 뭐라고 건드리면 그러면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걸 보니까 혹시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좋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바리세인들이 욕을 하며 욕을 내뱉으면서 너나 해라 예수의 제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말합니다. 모세의 제자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그거였어요. 모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모세를 따라서 쭉 따라서 올라가니까 모세가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무슨 모세의 제자입니까? 그때 이 눈뜬 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운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 33절인데 한번 비춰주세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부터 읽겠습니다. 이상하다부터 내가 그렇게 적어서 보냈는데 앞에 다 했네요. 그 사람이 대답하려고 하는데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하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암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세바시에 나오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디 하바드 심리학자 누구 요즘 막 베스트셀러 쫙쫙쫙 쓴다는 분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죄를 싹 없앨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누구일까요? 월드컵 맞춘다는 낙지? 승부 맞춘다는 낙지? 걔가 그렇게 똑똑하대네? 걔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진짜로 오개국어하고 말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 아니면 회사에서 경영의 귀재 뭐 애플 신화 갤럭시 신화 무슨 신화를 낳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할 수 있어요? 없다고 이 사람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동전한 입 아니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은 모세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네요 참으로 이상하네요 뭔가 영엄한 사람끼리는 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당신들은 몰라요? 그리고 왜 나를 추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하나이다 그분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시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창세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뭔가 직접 소통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은 모세의 제자 모세의 교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호메드가 뭘 알아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알아보러 통역해 주지 마세요 저를 암살하려거든요 그런데 뭐 암살을 해도 별 수가 없어요 모하메드가 뭘 알아요 도대체 자기가 무슨 꿈을 꿨다고요? 무슨 게시를 받았다고요? 뭘 아냐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기도로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그러나 그의 끝에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나무 즉 다시 말해서 그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끈이 아니라면 그는 뿌리가 잘린 나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큐티를 했지만 여러분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뜻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 이루지 못하면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참여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외로워서 잠깐 모여서 한마음께 그때 좋은 사람들도 있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을 순에다가 엮어주면 그래 내가 그런데 한 2년 하니까 그것도 물리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That's all 그거 전부라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자꾸 밥도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좀 멀어졌어요 오케이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병원 성교도 가고 뭐도 좀 해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좀 물렸어요 인간관계 좀 지치고요 그래서 좀 멀리 있다가 그래서 이제는 멀어졌어요 가끔 나가요 그거 뭐죠? 우리가 연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렸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이 말씀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드러누고 나가며 꼴을 얻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급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예비를 시켜놓고 그리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일에 로지스틱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 일을 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영험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험해져서 그럼 교를 하나 차리셔야지 또 그렇죠? 교회를 개척하세요 나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만 전합니다 하고 하나 교회를 하나 개척하세요 교를 만드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셨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에 카지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교회가 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느냐 아 그 사람들이 유교 때문이라고요? 유교 문화권이 어디 한국분이었나요? 500년 역사 사색당장 하다가 끝난 그 유교 때문이라고요? 네 상소만 하다가 끝난 그 유교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어서 원래 개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어디 가든지?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도교의 영향이라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고요? 아 천만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벽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새벽 기도라는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를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벽잠 없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한국 민족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그 복음의 순수함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어떤 사람은 교파가 많이 나뉘었다고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교사들이 여러 교파에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속한 교단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직 복음만을 유일한 가치로 세우자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또 하나의 교파라고 얘기할까 봐 그런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게 된 거예요 그가 알았든 몰랐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도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허당이라는 것을 알아요 모든 것이 헛되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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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그 중에서도 결혼을 해볼 만한 것이 어쨌든 헛되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믿음에 빠져요 자기 믿음에 그래서 자기 믿음에 나의 믿음 내게 있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 자기 믿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인정해 주세요 다름을 인정해 주세요 저는 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목사님의 믿음을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개척하세요 개척하세요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 없는 교회를 세우겠어요 그래서 세우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 세우고 모세가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세레이와는 뭐가 부족해서 안 세워 그죠? 베드로나 나나 뭐 더 찐 개찐이지 저 박장로가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우리 교회 박장로님 있나요? 아 있구나 없는 분으로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고 히브리사 노릴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놀랍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의 동심원 안에는 그가 모르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아들로 부하 명예와 권세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등지고 거절하고 권한을 자청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는 몰랐어요 그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이었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보고 싶겠죠 아니면 여우와 종교의 창시자가 되고 싶었다고요? 언감생심 모세를 아는 사람이라면 되지도 않을 얘기인 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고 그가 민족주의자였고 훌륭한 사람이었고 생각보다 카리스마가 뛰어났고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같으면 하바드 학교를 세울 수도 있을 사람이었다고 쳐요 그래도 그가 눈먼 자가 왜 눈을 떴는지는 알 리가 없어요 이 눈먼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베스트셀러도 있고 똑똑한 부모 자식이었지만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죄의식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잖아요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했어요 120년 완전수를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허니문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가 멋진 빌라, 맨션, 지중해변에 그런 데서 살지 않았다고 그가 불행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빛나는 역사가 있었고 여러분 그건 너무나 멋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멋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노년에 멋진 성에서 누가 관리해주는 집에서 혼자만 그렇게 사세요, 그죠?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 열 개짜리 성에서 그냥 혼자서 사세요, 혼자서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시장에서요 반지합방에서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재미있게 살 거예요 그게 훨씬 낫다고 안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성에서 성에서 혼자 사시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받고 기록한 내용을 다 알았을까요? 아니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에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가 받은 개시의 내용을 혼날 이 말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들이 알았을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했어요 특히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혼자래 가면서 3일씩 꿈을 꾸고 개시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연구하고 했다고 베드로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사도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나 당시 청동거울 희미한 것처럼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때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도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주와 같이 될 것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는 우리가 알아볼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큐티도 경배와 찬양도 그리고 가정사역도 단기선교도 한때 지나가는 트렌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잘린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21세기의 어느 한 중간을 그냥 디아스퍼라로 열심히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한때 뜨겁게 주님 사랑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은 어렵도다예요 나는 올해 지금 할 일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제 일을 열심히 하고 필요하면 기도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물론 초신자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미혹을 해요 처음에는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끌어들여요 그러나 이 일을 미혹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제가 말을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역사에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고 우리는 순방향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보고 나아가는 것 참여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다 거기다가 상을 걸었어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상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도 상 받기를 위해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경주에는 그래서 상이 있는 거예요 그 상은 뭐냐면요 진짜라는 것을 확인해 주려고 상을 거는 거예요 진짜라는 것을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거 하면 상을 줄게 그럼 진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를 우리들에게 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을 기대하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갑니다 그렇다고 정처 없이 허공에 선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상관없어 어디론가 갈 거야? 리어왕이에요? 여러분 폭풍의 언덕입니까? 그러지 않다고요 모세 역시 수모와 멸시와 분노를 다 참아내고 받아낸 것은 히브리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가 좋아한 것은 믿음의 상을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 있음을 바랐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일에 나도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니까 24년 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가다 보니까 황무지예요 아무 사람도 없고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북망산천 가는 길에는 주막도 없어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고 공수래 공수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맞아주시는 이가 계세요 거기에는 휘날레가 있고 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만나게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이 다 모르는 건 많아요 제가 모르는 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는 사실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두려운 사람이에요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변덕이 죽을 듯 그리고 모세를 내주면서도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풀무웃불에 집어넣잖아요 너부갓네살이 또 그리고 금방 말을 바뀌어서 하나님을 경유해요 그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방면시켜 주려고 그랬죠 그래서 바라바를 사용시키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좋은 사람이라고요? 아니죠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뭐를 하나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위한 질문이거든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속이 쫙 끓으면서 얼굴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가장 참혹하게 죽일 권한도 있다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본색이요 빌라도의 본색이 아돌프 히틀러는 분노가 나면요 바닥에 뒹굴면서 이 카펫을 씹었대요 진짜예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의 측근 괴링이라든지 정말 믿는 신복들도 나쁜 소식을 전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했대요 히틀러가 카펫을 씹었대요 별명이 카펫 씹는 사람이에요 구소련의 호르시초프 분노하면 구두 벗어갖고 테이블을 때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런 사람들과 대결을 하는 것 정말 위험천만한 모세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바로는 자주 노여움을 터뜨렸고 죽음으로 위협했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는 그와 대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양날의 검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내가 옛사람에 대하여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까? 양날의 검, 그래서 나도 베고 마귀도 같이 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6월절을 지켰다고 말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용한 이제 애국 사람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노릇했던 이스라엘 사람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로 장자를 치는 거예요 첫 대생을 다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앞에다가 바르면 내가 건너 패스오버 하겠다 너희들에게 유예하겠다는 거예요 건너뛰는다는 것이 유예하겠다는 거예요 유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내 조건에 따라서 너희들이 내 일에 참여한 자가 되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유예하겠다 그게 6월절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싶은 사람하고 말고 싶은 사람 마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거기서 뿌리가 잘린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고 원망했고 뒤돌아보았고 흘렀떠내려갖고 배교했고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애굽에 고기가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에 속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에서 파산하고 낙심한 사람들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같이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목회 방향에 대해서 물론 재정을 쓰는 거나 뭐나 이런 거는 리더십들하고 은원해서 결정해요 그러나 목양과 말씀의 방향에서는 신자들에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물어봤대요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설교는 짧게 하시고요 그리고 말은 쉽게 하시고요 요구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겠죠 물어보지 말라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봤더라면 가난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광야로 가지도 못하고 홍해로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모세여 이스라엘을 보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국은 빼앗긴 마음만 가진 떠돌이신 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뿌리가 잘리신 자 한때 교회 좀 다녔던 사람으로 인정받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살리에리처럼 양로원인지 요양원인지 모르는 곳에서 휠차에 앉아서 넋두리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넋두리만 늘어놓는 불행한 광야에서 생을 마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존경과 인정과 그리고 마지막 휘날 내가 훨씬 더 아름답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어제 클라우스 슈포리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1월 며칠이죠? 며칠 날 소천하셨는데요 그래서 너인하인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조카가 장례식을 집전에 인도했는데 처음에 인삿말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슈포리 목사님과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오신 것으로 압니다 맞아요 제가 그게 좀 오 맞아 나도 스토리가 있지 한국 사람이지만 슈포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도 슈발박스 때 설교하셨죠? 근심 없는 삶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으시고 슈발박스 타폐를 인도하고 또 우리와 함께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 돌아가셨는데 어제 날씨가 영하한 날씨였는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너무나 막 뒤에까지 쭉 쓰고 몇 천명은 아니죠 몇백명이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기억하고 그 손자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 그 영정을 그림으로 멋지게 그려놨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슬피 울더라고요 남자 선자가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휴 이제는 가셨네 아휴 이제 고생 그만 하셔야지 빨리 빨리 끝냅시다 그게 아니라 그의 이야기가 아름다움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구원 건지시고 이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널 겁니다 너희는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전 전력을 동원한 600대 전차가 와서 다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남풍을 동풍을 부러오게 하셔가지고 그 홍해를 벽으로 세웁니다 이를 믿지 못하는 인본주의적으로 세례받은 신학자들은 그게 아마 걸어서 첨벙첨벙 건널 수 있을 만한 대였을 거다 그래서 늪지대였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늪지대가 어딘데요?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만 생각하니까 늪지대라고 말해요 홍해바다? 거기 그런 데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에 벽을 세우려면 얼마나 힘이 있어야 될까? 과학한 사람들이 추론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 1200대를 들어올리는 힘이 있어야 바다에 벽을 세운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나는 주님의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일이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은 끊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모세의 제자가 아니고요 무슨 어느 교회, 어느 교파에, 어느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값 주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히는 것보다 우리를 도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믿음의 실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승리의 사람들로 바꾸셨다 입다, 삼손, 기두원의 승리의 사람들로 내일 말씀은 그러나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확신을 놓지 않고 잃지 않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길을 추천합니다 아멘